2025년 2월 11일 중국 하이난섬에 위치한 맨창위성발사센터에서 하나의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해당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발사되었는지 공식적인 논평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관영 매체와 서방 언론에서도 중국의 새로운 소식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필리핀 우주국만이 해당 로켓의 발사체 일부가 필리핀 해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만 자국 국민에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로켓 발사 직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국 국방부 소속 우주작전사령부의 감시망에는 9대의 새로운 중국 위성그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위성그룹의 이름은 포렌냥디구이, 이것은 저계도 인터넷 위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중국은 해당 로켓을 통해 9대의 새로운 위성을 저계도에 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두 번의 로켓 발사로 총 19대의 저계도 위성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계획한 프로젝트 중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2025년 말까지 중국 국가 주도의 저계도 위성을 최소 수백 대 배치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수천대의 위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약 13,000대의 위성을 배치하고 이것을 실전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것을 국가망 프로젝트, 과왕 프로젝트로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정부 전쟁에서 우주가 어떻게 미국의 견제를 피하고, 자신들의 인터넷 공급망과 중국 국가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만을 포함한 미국과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광범위한 계획 2020년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대만과 홍콩, 필리핀에 있는 12,800km 길이의 대규모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인 퍼시픽 라이트 케이블 네트워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아시아 간의 인터넷 케이블 인프라를 확장시키려는 목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병목 현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해적 케이블 설치를 모두 끝낸 구글과 페이스북은 미국 정부에 해당 케이블을 사용하기 위한 승인 요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중국 정부와 연관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홍콩으로 이어진 해당 케이블의 보안 취약점을 노려 정보를 탈취할 것을 우려했고, 결국 홍콩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 연결된 채 홍콩까지 설치된 케이블은 폐쇄되었습니다. 다음에인 2021년, 세계은행은 태평양에 위치한 미크로네시아 연방과 키리바시, 나우르 등 태평양 섬 국가를 잇는 대규모 해적 케이블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국가, 모든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프랑스, 중국 기업이 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기반으로 이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참여는 괌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태평양 섬나라 정부들이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한 이후 해당 입찰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이후 미국과 일본, 호주가 비슷한 경로에 케이블 건설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인터넷 인프라 공급망에서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인터넷 인프라망이 구축되려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를 막는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안보를 위해 경쟁자의 영향력 확대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행동이지만, 반대로 이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은 해적 케이블을 통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적 케이블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단 3국가에 불과합니다. 일본, 미국, 프랑스 전세계 모든 인터넷 인프라가 사실상 해적 케이블을 통해 이동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해적 케이블의 소유권을 미국과 나토 회원국, G7 등 소방진영에 대표되는 나라 일부의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로 인해 중국 정부는 언제든 미국 주도하에 자신들의 인터넷 공급망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인터넷 인프라 구조가 민간 통신망 뿐만 아니라 중국 안부 전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의 모든 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인프라와 통신망은 AI, 로봇, 드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단순히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을 뛰어넘어 산업 전반의 내와 같은 신경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점차 더 복잡해지고 광범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기술이 부족했던 시기 드론을 포함한 로봇 산업과 같은 지능형 시스템은 주로 유선망이나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와 같은 단거리 무선망을 기반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현재에 와서 이 시스템들은 더 넓은 지역, 더 복잡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동시에 전송되는 데이터도 과거에는 단순한 명령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정도에 그치는 정보 위주였다면 현재에 와서는 AI 기반의 복잡한 명령어들과 이를 분석해 도출되는 다양한 결과값, 복합 센서 스트림 등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최소 수백 킬로미터에서 최대 수천 킬로미터 밖 중앙 디어 시스템에서 보내는 하나의 명령어로 수백 대 이상의 로봇을 동시에 움직이거나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고 이를 하나의 행동이나 결과값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를 위해 데이터 통신 인프라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해적 케이블 인프라는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전략적으로 해적 케이블 산업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적 압박과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한 지속적인 기술 봉쇄로 인해 현재에 와서 중국은 전세계 해적 케이블 산업만으로는 중국의 독립적인 인터넷 공급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적 케이블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높은 전송 속도와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반대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오히려 안정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적 케이블은 자연재해나 노후화뿐만 아니라 케이블을 훼손하거나 절단했을 경우 광범위한 지역의 인터넷 연결이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통신 인프라 전체에 리스크를 높이는 요소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2020년 전후로 자국의 통신망 구축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1년 중국 정부는 제14차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전략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에서 중국 정부는 전통 인프라와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조정하고 촉진한다는 개념으로 복합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대화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인프라로 대표되는 해적 케이블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로 주목받는 우주와 지구로 통합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21년 거항 프로젝트로 명명된 중국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저개도 위성 배치를 위한 운영사가 공식 설립됩니다. 다음엔 2022년 거항 위성망의 운영사는 위성 발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서 2030년까지 약 1만 3천대의 위성을 배치하고 이를 실전 운영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이후 3년 뒤인 2024년 12월 한 대의 로켓에 10대의 저개도 위성을 탑재한 다중위성 발사를 처음으로 실행하고 이를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발사로 여러 대의 위성을 한 번에 배치할 수 있는 기술로 중국은 최초 발사가 이루어진 지 1년 만인 2025년 말까지 수백 대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정부 주도와의 거항 프로젝트 외에 별도의 민간 주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2016년 설립된 상하이 스페이스콤 세틀라이트 테크놀로지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민간 기업으로 중국 정부의 계획 아래 상하이시의 대규모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스페이스 세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거항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저개도 위성을 대규모로 배치해 인터넷 인프라망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거항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 자산의 인프라 개발과 중국 국가 중심의 통신 주권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스페이스 세일 프로젝트를 통해 상업적 위성망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미국의 견제와 기술 봉쇄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기업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 주도 프로젝트보다 한 발 더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18대의 위성을 하나의 로켓으로 발사해 배치시킨 이후 2025년 3월까지 총 90개의 저개도 위성을 배치해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스페이스X 및 나사와 경쟁하고 중국의 독자적인 통신망 구축을 한다는 목표 아래 거항 프로젝트와 스페이스 세일 프로젝트로 총 2만 8천 대의 저개도 위성을 2030년 말까지 배치하고 이를 상용화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대 이상의 중국 위성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중국 안보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과 함께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실제로 광범위한 지역의 인터넷 인프라망이 차단됐을 때 대규모의 저개도 위성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장에 가까웠습니다. 중국보다 앞서 상용화된 미국 민간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에 따라 전쟁 초기 러시아의 통신망 교란과 사이버 공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인터넷과 통신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수백 킬로미터 밖 제어기관에서 보낸 명령으로 움직이는 드론, 실시간 화력 조정, 병력 간 통신, 민간 기반 시설 운영 등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실제로 이것은 전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간접적으로 저개도 위성이 어떻게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측에 들어온 운영이 필수적인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자신들의 미래 핵심 전력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도 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 중국이 향후 자국 안보 전략에 저개도 위성을 포함한 첨단 통신 인프라가 실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체감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만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네트워크가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국의 양안전쟁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단순한 무력 봉쇄나 물리적인 케이블 절단 훈련 등을 넘어서 정보 통제와 네트워크 주도권을 통해 대만의 통신 체계와 군사적 연결을 차단하고 자국군이 전쟁 안에서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우주 기반 통신망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고항 프로젝트와 스페이스 셀 프로젝트로 독자적인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미국 주도의 통신망 질서와 경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계획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안보와 군사 전략,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도 직결됩니다. 과연 중국은 이 거대한 계획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우주 패권 경쟁의 끝은 과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